드라마 대사를 이용해서 전화번호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전에 기본적으로 묻기와 말하기를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씩 따로 읽게 되고요. 아시는 것처럼 숫자 1은 2로 읽지 않고 10로 읽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. 분투라는 드라마에서 전화번호를 쭉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한번 받아쓰기를 한번 해보실까요? 들어보실까요? 139 11 12 8 97 139 11 14 45 听好了,我說了啊 1390 11 19 119 139 11 10 198 139 11 12 8 97 139 11 14 45 听好了,我說了啊 1390 11 19 119 139 11 10 198 139 11 11 12 8 97 139 11 11 14 45 听好了,我說了啊 1390 11 19 11 9 139 11 10 198 139 11 12 8 97 139 11 14 45 听好了,我說了啊 1390 11 19 199 139 11 10 198 139 11 12 8 97 139 11 14 45 听好了,我說了啊 1390-1119-199 1391-10198 1391-11 rad897 1391-111445 390-119-199 1391-1110-198 1391-11 rad897 1391-111445 390-119-199 1391-10-198 1391-11 rad897 이렇게 4개의 전화번호가 나왔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맨 끝에 숫자 하나를 잘 못살려서 5까지만 들렸습니다. 밑에 자막을 넣은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. , 3090 119 119 , 1397 1127 . 그럼聴 globalization, 1390 119CO , 1391 10198 , 1390-1119-199 1391-10198 1391-12897 1391-1445 1390-1119-199 1391-10198 1391-12897 1391-1445 听好了我说了啊 1390-1119-199 1391-10198 1391-12897 1391-111445 听好了我说了啊 1390-1119-199 1391-11198 1391-12897 1391-1445 听好了我说了啊 1390-1119-199 1391-10198 139 11 12 897 139 11 1445 듣고 싶어요 1390 11 19 119 139 11 10 198 139 11 12 897 139 11 1445